가수 박군과 그룹 LPG 출신 방송인 한영의 열애설이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빠르게 입장을 전하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박군 소속사 측은 박군은 지난해 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영과 만나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앞으로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영 소속사 측은 확인 결과 한영은 가수 박군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군과 한영은 지난해 SBS 예능 프로그램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고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했다. 강철부대에 출연하며 활약 중이다. 한영은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으로 2005년 LPG로 데뷔한 뒤 드라마 해피시스터즈 등을 통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강철모델 선배력은 감사합니다.